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저 이 뭐야? 어떻게 산거야? 찾아지고 나갔다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인 9명의 아들 부모군이 수소합니다 나 돌아가자! 나 돌아가자! 연안은요? 연안은 거기까지 있었어요? 혜석이 아기 있어. 목격자가 나타났네. CCTV가 안 돼 있는데. 뭘 봤어? 쫓기는 게 맞아. 없으면 찾아오지 않겠지 뭐. 말도 못하는 별라별 체실 다 했지. 옆에 도서 아즈바이한테도 없을 게 없어. 지금 너나 시아버지입니다. 저저끼. 이 년놈들. 저저끼. 성러버.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랬니? 지쳐 숨긴 거 밝혀졌다. 모습 빗게 헌 드라마. 아우. 무전기 같은 새끼. 한글자막 by 한효정